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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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기! 아 이게 뭐야? 피가 있더라고! 어 이거... 설마 리아 피 아니야? 리아 피? 아니 리아가 사라졌으니까 뭐 리아 피든! 어 뭐야? 누군가의 피가 있죠! 이거 케첩인데요! 아 케첩임? 네. 아! 케첩인지... 뒤로 갈게요. 이 케첩인지 피인지 모르는... 이 피를... 봐봐! 이상한 소리도 나고! 해가! 우리!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방금? 여기서 뚫리는 거 같은데? 그래? 뭔데지? 응? 아니 이런 것만 있었단 말이야? 가보자 이걸 왜 가? 리아! 리아가 이상하게 반했어! 저거! 리아는 먹고 있는데요? 리아가 대로 해먹고 있어! 정신 차려! 신선한 고기 네랑 도망쳐! 네랑 도망쳐! 리아가 이상하게 변했잖아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어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어 댕댕아!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왜?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살려줘! 요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여일슬이 가지고 탈출하자 하이터! 아! 이거 아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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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뭔데! 하아! 리아가 더 못생겨졌어! 하하하 망을까다! 망을까 spaces 야!!!! 리아야야 노력 다들 못하 held 왜! 어어 games 어..어 이거 뭔데? 이것도 뭔데? 으하하하 야 저기 뒤에야! 양도주치워아 안 돼 너 내줘 으 아주 zou hearted 으어 으악 으아 아악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오 여기라 그 은이 그 빈 빨리 가야하라고 나 안쪽마자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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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해 먹어 버린다 어휴 놀래라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할 소리야 내가 할 소리거든 못생긴 얼굴 좀 치워줄래 응 좀 치워줄래 어 치워줄래 치워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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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야 어 문이 열렸어 여기 오케이 야 못생긴 얼굴 좀 치워줄래 야 못생긴 얼굴 좀 치워줄래 어 어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어 얘들아 도망쳐 도망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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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앜 쉬잇 어 여기로 가는거 맞는데 응 여기에 기포가 떠들이는건 아닐쓰 맛있게 먹어 아! 왜 안겨워! 휙휙! 아앗! 아앗! 나보다 요매니가 맛있어! 나보다! 신선한 고기! 신선한 고기가 좋아! 아앗! 방수차 막아버릴 꺼일! 아앗! 아앗! 나보다 요매니가 맛있어! 너가 더 맛있어? 아앗! 너무 맛있다! 갱갱고기! 야, 당쪽이 고발이 있다! 당쪽이 고발이! 먹어버린다! 어딨냐? 공주라! 안 돼! 공주라! 안녕! 얍! 꿈취? 꼬소, 꿈취? 꼬소, 꼬소, 안 꼬소? 여기 숨소리가 들리는데? 어딨지? 어... 어, 맛있겠다. 먹어버릴 거예. 어딨어? 나 피가 고파. 어딨어? 나 피가 고파. 니 똥구멍이다, 이 자식아. 저 녀석, 맛있는 냄새. 투명포시. 다졌다. 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얘, 얘, 얘가 키가 커가지고 여기 못 들어온다? 어? 아, 진짜, 진짜. 그럼 멍청이 갈다고. 여기 있으면 돼. 키가 커서 못 들어오어. 키가 커서 못 들어온다예요. 하아.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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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얘, 얘, 얘 어디였어. 보다. 읏핀, 바보, 읏핀, 바보공주에 도올게. 으아악하하하하하하하하하앙. 아우... 이름이야, 얘네 못올라와! 도망가. 어, 나 못들어. 개... 으아아아아아... 이거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못들어가는것만... 으아아아... 오븐이 더, 개.. 올라가오지. 올라가오지. 올라갈 수 있어. 으아아.. 아쉽긴 한살은 고기가 좋아. 찾았다. 질아. 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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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쳐, 반쳐, 반쳐! 야, 일로 들어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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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키가 커서 못들어와 키가 커서 못들어오더라고 두 칸은 못들어와 바보자식 두 칸은 못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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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들어갈 수 있어 야구레지로 너도 먹을 수 있어 나오기만 해 야야야야 야구레지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야? 나한테 왜그래 얘들아 레버좀 갖고와 왜 안맞아? 내가 안맞겠으니까 레버있어? 레버 없어 없어 나 지금까지 감옥에 갇혔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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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늦대야 니아가 괴물로 변해지냈어 정말 못생겼다고 아빠가 속 닮았어 너무 못생겼어 나 투명있으니까 빠른 탈출 가능? 뭔소리야 이게 꽁꽁 얼어붙은 가시는 고기들이 파장 위를 걸어다닙니다 맛있어보이는군요 못들어오지? 못들어오지? 너 혼자 어떻게 잡게 오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술먹었냐? 술먹었? 야 얘 봐라 아 지금 그냥 맛있는 고기 아 아주 그냥 반항이 심하구만 자 여긴 안전합니다. 열쇠를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엔더 진주 야 나 안 나가면 그만이야! 어 나도 너 말고 다른 애들은 먹고 싶지 않아졌어! 거짓말이야! 야 니 친구 좀 불러봐 너 친구 없지? 너 친구 없잖아! 너 그 말 구해야 할거다. 나는 친구는 없지만 그림자군신 쓸 수 있단 얘기 괜찮아 괜찮아 엔더 진주 두개나 아껴놨다는 사실 나이스 빨리 탈출 해야겠다. 니아가 아무래도 뭔 일 있나 본데? 야 나 얍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evolved adopted 으역 으으역 ㅋㅋ 문을 열어줘 마리야 응? 애교 한번 해봐 내가..내 보내 줄게 어.. formation account 으웰 붓STE 어, rubenama 어 연결나 아결나 말이 invoke 우리나라iden shows 눈물? 으응 나는 근데 마리보다는 남자 아이 애교가 더 좋더라고 어 나 엔더신 주 있어? 어? 뭐야? 너도 으아아아악 야 나 못해 으악 출동 그림 잡으신술 가라 얘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못해 디르마! 마리야 디를! 디르마! 디르미! 야! 야!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야!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 진짜 너무 무서워 저거 뭐야 어 뭐야 이거 한 번 살아나는 거잖아 어 불쌍 토템이네 아니 너 봤어? 그림자 분실술? 어 너 봤어 뒤에서 봤어 너무너무 무서운 거 있지 나 이거 나가줄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나갈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게 아 야 몸이 우리 좀 살 좀 빼야겠는데 자 자 너 왜 못 나가 야 야 자 진짜 야 야 일로와 너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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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조심해 조심해 야 너 그림자 분실술 봤어? 너 그림자 분실술 봤어? 아니 야 진짜 무서웠어 그림자 분.. 너 그거 뭐야 여면아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가봐 어? 가봐 가봐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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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김미애 아닌 거 같은데? 누구야? 그림자 분실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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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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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나 죽는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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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야 그저거 뭐냐고 봤어? 어 봤어 봤어 야 차로가자 차로가자 야 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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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 어 으아악 고기를 가져와 나는 생각보다 잘하자 그림자 분실 저게 뭐가 있어?? ㅜ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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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영은아 멍청한 녀석 나 그림자 분실을 찍혔어 너 봤어야 됐어 니나 봤어? 한 번만 더 찢겨주라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내가 대표로 찢겼는데? 그래? 너무 빠르잖아 마리아 빨리 왕 응 한 번만 더 찢겨주면 안 돼? 나는 너를 실드로 쓰려고 미끼로 아래로 가자 내가 해줄게 어떻게 길을 알려줄래? 자 여면아 이제 누가 앞이지? 자 먼저 가 레이디 보스 뭐야 방금 여기? 여기에 열쇠가 있을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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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놀래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왜왜왜왜왜 곳곳에 진짜 가짜가 넘쳐나 만약에 넌 진짜를 걸리겠다면 진짜로 우리 투명이야 아 가자 가자 내려가자 진짜가 아닌가? 가짜가 무슨 소리인가 봐 내려와 얘들아 여기까지 안전해 진짜를 열심히 해야 돼 진짜를 어 가짜야 다 가짜 가짜가짜 지하로 지하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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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디있는거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마리야 빨리와 갔어요 진짜야 뭐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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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진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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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빨리 문 닫았다 문 닫았다 아 진짜라 여기까지 와버린건가 얘들아 문 닫았다 어떻게 이런일이 아네들 어떻게 그걸 뚫고 왔지 하지만 지금부턴 누구 한명은 죽어야 될 것이다 뭐야 내 분실을 남면 내벼도 뚫고 가지 한명은 죽어야 될 것이다 어머? 죽었어 너 하하하하하 귀는 대이나 저게 있었군 다시 한명 한명 더 내려보면 그 땐 죽는다 한명은 포기해야 될 것이다 우우 우웅 exemption 죽었다 부터lusive 됐어 포기했어 잠깐잠깐만 나가 основ 여기 돈 길이 있거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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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여보!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 아니야 여긴 내꺼야 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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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으악! 내 풍벌이가? 어! 이러지 마! 아아아아아아악! 살려줘? 뭐야? 채팅이 안 돼? 늑대야, 난 너무 무서워. 내 상황극, 상황극 일부러 다 때려치고 진짜 무섭거든? 야, 늑대야, 나 눈물 날 거 같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뭔데? 뚝! 내 눈물이야. 아잇, 자퇴! 이 눈물이 내가 지금 무섭다는 내 증거야. 이게 뭐냐 증거인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야, 마리아. 어? 너 어디야, 빨리 내려와. 탈출해야 될 거 아니니? 아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왜, 왜?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이거! 이거 가짜다. 말이게, 사상팬이다. 가짜, 이거? 60초! 가짜다. 몰라, 일단 달려. 어, 얘 뭐야? 얘는 뭔데? 쟤는 뭔데? 여메아, 달려, 일로와! 아, 얘 왜 이래? 나 어때? 얘 왜 이래? 등짝아! 일로 와봐! 여메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메아, 빨리 와. 여메아,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대로 멈춰롱? 쟤 뭐야? 좋았어. 얘, 진짜야? 진짜인데? 가짜 같은데? 진짜다, 진짜다. 가자, 가자, 일단, 내가. 야, 쟤가 진짜면은 기다려 봐. 너 오지마해. 그림자 품신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파하하핫 아이, 저거 뭡니까? 으아우아아게요 살려줘 살려줘요 살려줘 네? 뭐야 너 왜 죽었어 나, 그냥 그냥 죽은 게 어딨어 그냥 죽었어 나 꺼내줄게 나 잠깐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훌쩍 훌쩍 뚝 어? 내 눈물이야 어? 이념의 눈물 팝니다 뭐? 히히 뭘 봐 너 때문에 죽었잖아 빨리 나 살려줘 엔더 진주 없어? 없어 너 죽었어? 내가 엔더 진주를 꺼내볼게 뭘 꺼내? 야 이 치트쟁이야 치트를 쓰면 어떻게 말이야 너 정신 안 차려? 지금 콘텐츠가 장난이야? 야 이 개의 진흙대야 진흙대 후손아 자 이제 탈출해보자 얘들아 지금 이거 그냥 막 도망가 이거 레버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뒷모습 너무 무서워 저거 왜이래 나 미끼가 될게 겁내지 마 미끼는 여민이가 된거 같은데 따라가 봐 따라가 봐 뭐야 조민아 내려와 inclined 도망가라 야아 애들아 저거 말이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살려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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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저기에 용서 추울 때 출동 뭔 소리야 근데 미쳤다 리아가 너무 강한데? 이거 어떡하지? 나한테 이 에더진 죽어 마지막 에더진 죽어 남았어 그래 가자 착하다 빨리 와 빨리 돌아오라고 탈출하자 이제 가자 왔구나 늑대야 치트 좀 그만써 꺼내봤자 너 죽어 말이야 너한테 안좋은거 배웠잖아 이 쓰레기야 뭐가 오고있는소리가 난다니까 아 야야 여지마 아니 너 못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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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있어서 고마리가 죽었는데 나 진짜야 요매나 맛있겠다 진짜 가짜 나 둘 치기빠가 넌 무서워려라 무서워려라 아아 멀린아 어떡하지 멀린에서 못걷겠어 멀린에서 못걷겠어 멀린에서 못걷을거 같을땐 안녕 투명포샷 투명포샷도 찾아내는 불신술 투명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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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레버 하나만 찾아봐 레버 하나만 마지막 탈출구 열쇠를 못찾고있어 마지막 탈출구 열쇠를 못찾고있다고 엔드준주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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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좋아 문 열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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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밉지만 구해줄게 고마워 정말 레버 하나 찾았어? 레버 어딨는지 알아 마지막에 그 입구쪽 출구쪽 있잖아 거기있어 거기 그 문 안에 가야겠지 이번엔 좀 조심히 가자 신중해야돼 쟤 진짜 침착하게 갓사인척 연기하면서 막 태어날이 있다니깐 응 여기까지 난이가 안 좋네 백퍼센트지 해 Opening 차관 넉털 주님 백퍼 지하에 있다 백퍼 백퍼지하에서 풀었다 지아 나 내가 먼저 가볼까? 어 백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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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FORE 뭐 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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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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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재임을 마저 막지 아으 겁 있어 아으 누구만 좀 먹자! 아, 겁이 짜는 거야! 아, 누구만 좀 먹자! 아, 뭐라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아야, 뭐? 넌 단면을 먹고 싶다고? 아, 이런 욕심쟁이! 난 뭐 먹어? 난 여맨이 먹었지! 여맨이가 어딨지? 먹으러 가야겠다! 너 맛있어 보인다, 야! 못들어오잖아, 이 멍청아! 내 친구는 들어갈 수 있어! 응, 못들어와, 응, 안 돼? 가라, 친구야! 너 왜 죽은 거야! 아니, 지하에도 몸도가 깔려있어. 천천히 가야겠다. 진정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 나 이제 아이템 그거 다 썼어. 나두야. 여맨아, 너는 모든 소리가 다 나네? 나 밀어봐. 밀어봐, 더 세게. 눕기하면 되지 않을까? 눕기? 눕기하고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머리로 누르는 거지. 어, 잠깐. 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머리로, 머리로 눌러. 머리로. 될 것 같아. 웨이브. 안 돼. 눕기. 눕기를 머리로 누려. 자. 이렇게. 아, 얘들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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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리아. 얘들아. 얘들아, 얼른 나와. 알았쇼. 육신 마리아. 아, 이제 달리자, 달리자. 아, 허허허. 에허허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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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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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레퍼 찾았어? 내가 문 레퍼 달아났어. 레퍼 달아났어. 탈출하자. 바로 탈출해. 바로 탈출해, 그냥. 왜, 왜, 왜. 도망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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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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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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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탈출한다 아야! 야! 뭐 하는 거야! 미안! 미안... 어허!!! 뭐 하는 거야? 어때 어때? 기분이 어때?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때라고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좋아!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거 같아! 저 앞에 뭐야? 저 앞에 뭐야? 저... 저거 뭔데? 오오오~~ 오~~ quite a lot ooooh 난 탈출할께 안녕 어리thern 안녕 어이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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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으으으읕 잠깐 잠깐잠 Matthew 이 양몬덴해 잠깐만 빡! 따돌려 한번만 자 한번만 따돌려 한번만 따돌려 자 뭐죠? 자 악룡의 기운을 세탁기에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 빨아서 넣으시오? 얘들아 이거 당겨봐 여기 여기 들어왔어 응?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이거만 먹어라 빨아줄게! 죽기 전에 이 영혼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다! 나 빨아줄게 야 다시 얼레킴리아로 돌아와라 이 악료로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다! 뭐지ㅋㅋ uka 이 악룡이 음 пом rom 다시 얼레대로 돌아왔군 어? 어? 기억에 잘 안나? 기억나게‼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후 드디어 리아를 세탁기에 넣어서 악렬의 기운을 빨아냈습니다. 악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나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줄게. 걱정 마!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어쨌든 이렇게 리아를 악렬을 쭉 빨아냈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야? 무슨 내림? 너무 많이 눌렸나? 기억을 잃었나? 난 누구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